안녕하세요. 지금 러시아로 가는 북한군은 참전도 아니고 파병도 아닙니다. 인공기도 안 쓰고 인민군복도 내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복을 입고 브리아티아, 바이칼 호수 바로 밑에 있는 거죠. 소수민족, 동양계 소수민족. 우리도 많이 가죠. 브리아티아 특수여단으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체는 핵무장 용역회사죠. 군사 용역회사죠. 그래서 이거는 세계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이런 종류의 존재가 등장하기 처음입니다.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핵무장과 탄도미사일로 무장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쿠라 전쟁에 끼치는 영향, 또 한반도의 당장에 끼치는 영향은 작아요. 당장은, 한반도는. 그러나 그 본질 자체가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여서 이걸로서 저는 자유통일이 확정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쿠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좀 제대로 지원을 해가지고 미국 대선 전에 사고를 아예 쳐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용병이 푸틴의 개가 된 거죠. 푸틴의 군대가 된 건지 푸틴의 개가 된 건지.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시해야 돼요. 북한 군복을 입고 인공기를 내걸으면 참전 파병입니다. 러시아 군복을 입고 브리아티아 특수여단으로 둔갑하면 이거는 용병, 사설 용병입니다. 사설 용병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건 거의 기만, 간첩 행위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전쟁 붙었을 때 자기들의 국기와 군복을 안 입으면 그거는 전쟁포로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아주 변칙적인 방식으로 전쟁에 끼어드는 거죠. 그러면 뭘로 끼어드는 거냐. 러시아가 우크라를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제11공수여단입니다. 그 산하의 브리아티아 특수여단으로 참전한다. 우선 3천 명은. 그렇게 리가라는 우크라이나 매체가 보도를 했어요. 이게 다 우크라이나 말로 되어 있는 매체인데 제가 구글 브라우저에서 영어 번역을 시켰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해서. 제목을 읽어보면 러시아가 북한인으로 이루어진 대대, 여단을 하나 꾸리고 있다. 저희들은 베탈리언이 대대인데 우리로 치면 여단급이에요. 이거는 브리아티아 여단으로 될 것이다 라고 제목이 그렇게 뽑혀 있어요. 이게 우크라 쪽에서 처음 나올, 이 정보가 처음 보도될 때 나온 10월 15일경의 그때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브리아티아는 바이칼호 남동 쪽에 인구 100만 명의 소수민족이죠. 그래서 따로 브리아티아 여단을 꾸립니다. 러시아군 안에서. 그래서 꾸려놓으면 여기 사진에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북한군이 이런 모습으로 참전하는 거예요. 브리아티아 여단으로 우선 3천 명이. 그래서 이걸 두고 북한이 참전을 했다, 파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용역입니다. 용역. 군사 용역이에요. 일종의. PMC죠. Private Military Company. 그런데 얘들이 핵과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라기보다 유사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존재가 등장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세계 질서, 세계 글로벌 질서에서 용납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반론이 있죠.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게 무슨 보도는 보도예요. 러시아 극우 블로거, R-V-V-O-E-N-K-O-R이라는 극우 블로거가 텔레그램에 게시한 사진인데 위치는, 위키가 아니라 위치는 우크라 전선의 포크로프스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뽀샵이거나 연출한 사진이에요. 진위를 모른다고요. 지금 북한은 오리발이거든요. 유엔 주재의 북한 대사,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완전히 오리발을 내고 있고. 어쨌거나 인공기, 인민군복 다 내다 버리고 브레티아 군대로 둔갑을 하는 거고. 러시아에서는 이걸 북한이 참전했다라는 식으로, 북한이 파병했다라는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말하자면. 악질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악질이 어디 있어요. 김정은이랑 얘기할 때는 아무리 브레티아 특수여단으로 그렇게 하면 당신들도 부담 없고 그래. 그래서 또 김정은이는 몸이 달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왕창 보냈더니 그다음에 이제 슬슬 북한이 참전한 거야. 북한이 파병한 거야. 그렇게 이제 모양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북을 함정에 밀어넣어서 자기들의 자산화하는 거죠. 흉악한 놈들이랑 거래하면 그런 꼴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북한이 지구도초를 돌아다니면서 군사개입을 했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고 그것과 지금의 말하자면 용역, 군사 용역이 어떻게 다른가. 그걸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찬란한 군사개입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대충만 따져봐도 한 6건 정도 됩니다. 1966년에서 68년 2년 사이에 월맹의 월남전의 월맹편으로 참전했는데 그때는 전투기까지 보냈어요. 비행전투단 1개 부대를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과 지원 인력까지 해서 약 200명이 갔습니다. 여기 위키피디아나 이런 걸 찾아보면 월맹 쪽에 싸운 나라로 공식적으로 북한이 거론돼 있어요. 이때는 파병입니다. 이때는 참전이고 월맹은 정정당당한 그것도 정정당당당이라고 부를지 몰라서 아무튼 파병 참전이 맞아요. 그 다음에 요음키프루 전쟁이라고 있죠. 1973년에 펼쳐진. 여기에는 비행사 19명하고 지원 인력 10명에서 29명이 갔고 전투기는 안 갔어요. 사람만 갔어요. 전쟁 전인 4월 달에 요음키프루 전쟁의 좌장은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의 총참모총장 사드 엘 샤들리가 평양을 방문해서 일주일 정도 체제했습니다. 그래서 요음키프루 전쟁의 당사국들을 이렇게 뒤져보면 저기 빨간박스에 놨듯이 북한이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는 파병이고 참전입니다. 당사국이에요. 정정당당한 거예요. 나쁜 짓 한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그 다음에 1980년에서 88년 사이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때는 이제 교관을 파병을 했고 S-125 이제 북한 용어로 번개 3 반공 시스템을 아마 그때 우회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걸 제공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련제죠. 그런데 당시에 소련이 이란에 직접 제공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북한을 통해서 우회 제공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985년에 아크바르 라프산자니 당시 이란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란을 지원하던 시기에 이게 이제 북한의 해외 파병 해외 참전의 가장 큰 규모인데 앙골라입니다. 그때 이제 앙골라가 이제 백인이 지배하던 남아공과 싸웠는데 그때 앙골라 쪽에 전투병력 3천 명. 그런데 그때는요. 앙골라 이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인데 워낙 인기가 좋아가지고 뭐 한 세계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까지 한 20개국이 앙골라 공산세력 쪽에 이제 파병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때 파병이 됐습니다. 고문단이 천명한 4천 명 규모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것도 말하자면 자기 인공기와 인민군복 정확하게 내걸고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1980년대에 이제 모잠비크 내전에 끼어들어가지고 군사고문단을 했었고요. 1983년에서 87년 사이에는 짐바부의 내전에 끼어들어서 군사고문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동 주로 중동 그러니까 월맹이 한 건이고 중동이 두 건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세 건 이렇게 해서 냉전 시기 냉전 끝날 때까지 한 여섯 건 정도 아주 찬란하게 인공기 깃발 들고 인민군복 입고 그렇게 이제 끼어들었던 거죠. 그 다음엔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그 다음엔 살살이 아래로 깔려. 그래서 정말 북한이 이거는 그때는 이때만 해도 이제 비공식이 돼요. 이게 용병 성향이 나와요. 냉전 이후에는. 그러나 워낙 규모가 작았어요. 일단 시리아에는 2016년 타스통신이 이제 보도하기는 사우디가 주도하는 시리아 반정부은 연락기고 HNC를 인용해서 타스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시리아에 북한군 2개 여단 찰마완 찰마7이 있다. 찰마가 뭐 천리마를 줄인 건지 찰마라고 이렇게 CHALMA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타스통신이 보도 내용입니다. 이때 러시아 타스통신이죠. 노스코리안 유닛 파이트 포 바샤르 아사드 레짐 인 시리아 HNC HNC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군부대가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정부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그래놓고 그 부재를 보면 The units are called 찰마완 and 찰마7 이 북한군부대는 찰마완 그리고 찰마7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쉬쉬하면서 이거는 그래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세우질 않았다고요. 그다음에 레바논 헤즈블라 땅굴공사 노하우를 전수를 했죠. 레바논 헤즈블라 땅굴공사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때랑 또 다르거든요. 2016년하고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뭐 북한 찰마완 찰마7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대가로 지금 끼어든 거냐 보면은 이제 그 사무엘 라마니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 여기저기 글 좀 씁니다.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군사지정학연구소입니다. 루시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로얄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튜트라는 데인데 거기 연구원이에요. 아마 짐작한데 유대계로 짐작이 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요. 이 사무엘 라마니가 쓴 그 트위터에 보면 며칠 전에 이게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한 4천억 정도 되는 무기를 사기로 했고 그리고 플러스 용병 사용료를 주기로 했다. 그렇게 써놨어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서박 전체가 지금 평양의 용병 사업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핵무장 군사 용역회사가 정식으로 등장을 해서 유럽을 공격한 경우거든요. 핵과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군사 용역회사인데 유럽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버려두면 그 다음번엔 핵무기 들고 가는 출장 서비스 핵무기 출장 서비스 용역도 한다는 소리잖아. 이거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사실은 중국이 조금이라도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중국도 이거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중국이 이미 북한이 이렇게 놀기 시작을 하면 러시아랑 손잡고 중국이 감당할 수 없는 로그, ROUE가 되는 겁니다. 로그라는 건 뭐냐면 그 전에 부하 앞잡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변질해가지고 멋대로 날뛰는 갱판이던 그런 존재를 로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기관이 예를 들어서 적국에 간첩을 심었는데 그 간첩이 시간이 되고 나니까 지맛대로 날뛰면서 여기도 손잡고 저기도 손잡고 막 함부로 놓는 거 난잡하게 놓으면 그건 로그가 됐다 그러죠. 혹은 이제 조직범죄 수사기관이 그 조직범죄의 신분을 위장한 수사요원을 박았는데 시간이 5년 지나 10년 지나 되니까 그 수사요원이 말하자면 조직범죄의 보스가 돼가지고 지 맘대로 막 날뛰는 거 이럴 때 그런 거를 로그라 그럽니다. ROUE. 그래서 지금 이제 핵과 미사일로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이 저렇게 러시아랑 손을 잡고 로그화 돼서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핵무장 군사 영역회사를 차리고서 날뛰기 시작하면 저건 중국도 답이 없는 거예요. 중국도 감당이 안 됩니다. 저런 존재는. 그런데 이제 중국에 그러면 중국이 북한 정리해야겠어라고 결심할 거냐. 저는 결심 안 한 상태로 그냥 어어어어어 하고 시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의 문제는 우선 첫째로 그렇게 중국의 의사결정이 마비되는 거죠. 중국은 의사결정장애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푸틴의 폐망을 막아야 돼요. 중국이 러시아에 몰빵을 해갖고 유럽을 적으로 돌리고 미국과는 원수가 됐고 일본의 경계심을 키웠거든요. 그런데 푸틴이 망해? 그럼 시진핑도 망해요. 시진핑도 중국 안에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웃기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푸틴이 이를 노리고 중국의 비웃장을 상해가면서 그냥 북한을 자기 손아귀로 끌어널려는 거죠. 그러면 북한을 잡고 있으면 중국한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되니까 푸틴이 지금 그 계산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푸틴 입장에서는 네가 나 망하게 내버려줄 수 있냐 인마. 너도 같은 배 탔어 인마. 이렇게 개기고 있는 게 푸틴이 지금. 아주 흉악한 자들이 흉악한 자들끼리 게임하니까 보통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게임 자체가. 중국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전략적 결심이 필요한 역동적 복합계.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역동적 복합계 앞에만 서면 머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있어요.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에. 예를 들어볼게요. 아니 거덜난 북한에 대고 핵과 미사일을 채워주면 무슨 일 벌어질까. 이 계산을 못하고 핵과 미사일을 채워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무조건 중국은 영구분단으로 안정화시켜야 되거든요. 베이징 코앞이니까. 그런데 거덜난 유사 국가에다 핵과 미사일을 채워주면 그게 영구분단이 안정화되겠냐고. 그 계산이 안 되는 거야. 눈앞에는 이것만 보는 거지.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그래서 드디어는 핵무장 군사영업회사 PMC로 변지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야 이거 날려버려야겠다. 이거 차라리 대한민국에 내주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냐. 못해요. 그냥 오오오오 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야 상황에. 얘들이 그런 전략적 판단을 큰 결심을 내리는 상황에 딱 이르게 되면 지능 제로가 되는 애들이에요. 의사결정 장애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홍콩을 본토화하는 경우에 대만 일반 일본 기타 서방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이 계산 안 하고. 그냥 홍콩 저거 자유민주주의적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불어난 기운을 션젠과 광동에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저건 그냥 무조건 밟아갖고 본토처럼 만들어야 돼. 그것만 보는 거지. 대만을 위협하고 남중국회를 휘저우면 무슨 반작용이 생길까. 이 생각은 안 하죠. 그냥 대만 애들 버르장머리 잡아야겠고 남중국회 그건 무조건 먹어야겠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지금 일본이 반중으로 자꾸 돌아설 것 같으니까 후쿠시마를 저걸 잡아가지고 한미일 삼국체대 뜬 다음에 후쿠시마를 꼬투리를 잡아서 반일 캠페인에서 드디어 애까지 찔러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잖아요. 저런 식으로 일본을 압박하면 일본은 이때까지 미중 대립에 있어서 자기들은 한 발 뒤로 빠져있고 싶어 하던 나라거든요. 억지로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물꼬를 트는 바람에 억지로 지금 반중 최전선까지 오긴 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더 저렇게 모욕을 주고 압박을 가하면 일본이 어디를 튀겠냐고. 이 생각 못하는 거예요. 얘들은. 그다음에 좀 더 근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의 어떤 경제규모나 경제 수준으로 보면 민간주도 자유화 공정경쟁 도농격차 해소 후지 그러니까 호적 철폐 그러니까 농민공 철폐 지금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들이 전부 목줄이 자기 고향에 채워져 있잖아. 그러니까 애를 낳아도 애를 공립학교로 못 보내잖아요. 그러면 애가 서류상으로는 자기 고향에 있는 애거든.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샌젠 부근에 동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그러면 동관에서 어떤 두 커플이 만나서 애를 낳았어. 그런데 둘 다 어디 광시 같은 데서 어떤 시골마을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럼 애는 광시로 돼 있다고요. 동관에 있는 공립학교를 못 가요. 그런 일이죠. 그러면 동관에 후지로 옮기려고 하면 옮길 수는 있어. 글쎄요. 지금은 싸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한 18년 전에 거의 한 20년 전에 후지 옮기는데 한 사람당 한. 그러니까 일단 커플이 같이 옮겨져야 되니까 두 사람이죠. 우리 돈으로 그때 돈으로 환산하니까 우리 돈으로 한 3, 400만 원 들더라고. 한 사람 옮기는데 뇌물이. 그렇게 바치면 또 옮겨져. 황당한 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1년 급여 정도 되더라고요. 노동자들 1년 급여. 그러니까 이런 민간주도 자유화 공정경쟁 이런 개혁을 안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의심 못해요. 그다음에 만약 그런 개혁을 하면 공산당에 어떻게 되지? 이런 상상 안 하지. 또 우리 공산당에게 그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신머리, 그런 역동성이 있나? 이런 상상은 해보지도 않아. 그럼 이런 문제에 들어가면 딱 머리회로가 정지되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왜냐하면 그런데 머리회로가 돌아가는 성향의 사람은 일찌감치 제거가 돼요. 일찌감치부터. 그래서 살아남아가지고 올라가는 애들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자기금제, 셀프인이비션이 겹겹이 작동하는 그러한 종류의 뇌수를 가진 애들만 살아서 올라간 거예요. 결국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국과 서방이 확립하고 운영해온 글로벌 질서 및 항행의 자유를 지금 중국이 깨뜨리려고 하는데 과연 중국이 그거를 깨뜨릴 힘이 있나? 그다음에 깨뜨렸을 때 그게 장기적으로 중국의 국익일까?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반론, 그런 비판적 사고, 그런 자기검증이 안 돌아가는 애들이에요. 머리 구조가.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지금 핵무장 PMC로 흘러가고 있는데 중국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예요. 바라만 보고 있지. 중국이 나서서 교통정리할 거라고는 기대를 못합니다. 그거를 교통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제가 지금 위에서 예로 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에서 지금과 같은 그런 호난말로 뻘짓, 바보 같은 짓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걸 줄줄이 일곱 개를 다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북한의 핵무장 PMC로의 변신에 대해서도 그냥 오오오 하고 그냥 끌려가고 말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개판이냐 개혁이냐 한 글자 차이죠. 개는 똑같습니다. 개판이냐 개혁이냐. 우리 사회정치가 개판이면 중국의 이런 넋받은 상태는 우리한테 굉장히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사회정치가 개혁이 돼서 한동훈이 노는 게 뭐예요. 나는 그 사람 한국말 딱 두 단어밖에 모르는 것 같아. 특검과 김건희. 그중에 하나는 또 고유명사 아니야. 한동훈은 특검이라는 일반 명사하고 김건희라는 고유명사 외에는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 같아. 개판이란 소리죠. 집권당의 당대표가 그 수준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극복이 돼서 만약 개혁이 된다 그러면 중국의 넋받은 상태는 우리한테 절호의 기회죠. 그런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저지능은 우리의 행운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게 돼야 마땅한데 우리 자체가 너무나 안이 골마 있고 워낙 개판이니까 이 개판이 개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좀 당할 겁니까. 뭔가 좀 굉장히 고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워낙 지금 상황이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 대선 전에 일단 사고를 좀 치자 이런 입장이에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낙선을 하면 미국 전략은 기존 노선이 유지되겠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어떨까요 미국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정부와 유럽이 뒤끝이 장렬할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두 달 보름이 남았잖아. 그러면 바이든 정부 민주당 쪽하고 유럽 입장에서 혹은 그거랑 같이 움직이는 지금 글로벌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 대못을 다 박아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못을 박고 그다음에 의회를 반 트럼프 성향으로 공화당까지 포함해서 혹은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는 성향으로 완전히 틀을 잡겠다. 이러고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 같거든. 지금 그 빅터차 같은 분 한국계 조지타운드 교수 CSIS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빅터차 같은 분은 이제 뭐를 걱정하냐면 트럼프가 한 번 대통령을 해본 사람이어서 이거 사람 어떻게 쓰고 어디 건드리면 권력 잡는다. 그리고 흔들 수 있다.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빅터차는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지. 트럼프에 한 번 당해봤어 사람들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 선수들이. 그럼 저 사람 당선되기 전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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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기 뭐야 딱 꼼지랄다상 못하게 손오공 긴고와 채워야겠다. 이러고 팔 걷어붙이고 덤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뒤끝 장렬할 거예요. 그러니까 뒤끝이라는 건 선거 후 뒤끝이 장렬할 거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크라가 급강화될 수 있어요. 지금 오크라가 잘란스키가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2022년 전쟁 터진 다음에 오크라의 방산에 괜찮은 기업들을 다 하나의 구경기업으로 모으고 그 구경기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그 얘기까지는 안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서방기술 막 라이센싱하고 서방으로부터 투자받고 심지어는 워싱턴에 그 회사가 사무실도 열고 그러니까 무슨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오크라를 급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크라가 내부에서 치명적 무기, 군사균형을 상당히 깨뜨릴 수 있는 무기, 디스러프티브 웹퀸, 그런 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과 서브 시스템과 모주를 오크라에다 공급해줘버리는 일이거든요. 그게 상당히 진행할 수 있어요. 한 두어 달 사이에. 그러면 생산비용은 어떡하냐. 덴마크가 하듯이 오크라 정부한테 그러는 거지. 우리 넵튠 말이에요. 30발 좀 만들어주세요. 한 발에 300만 불이라고요. 그럼 30발이면 9천만 불이군요. 네, 드릴게요. 빨리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만들어왔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기증할게요. 그러니까 물건 우리한테 보낼 것도 없어요. 지금 덴마크가 작은 규모지만 이미 그걸 했거든요. 그런 스타일로 해서 오크라를 급강화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저울에 올라서는 거예요, 이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대선 전에, 대선 후에 트럼프 당선된 다음에 이런 일을 저질려면 오히려 트럼프 이제 어깃장 긁는 게 되니까 우리 급해서 그냥 저질렀어. 대선 전에. 대선은 대선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 일을 좀 저질르면 우크라 전력 강화에 본무를 트겠죠.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이익은 뭐냐. 일단 한국이 힘을 증명하는 거지. 뭐냐면 북한을 끼고 돌면서 힘을 실어주면 너 어떻게든 대가 치러. 중국, 너희가 북한 끼고 돌면서 힘 실어줘? 그럼 우리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무기 막팔 거야. 너 남중국해에서 꿈 잘 꿔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게임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가 패퇴할 가능성이 조금 1, 2%에도 올라가겠죠. 러시아가 패퇴한다는 얘기는 푸틴이 제거될 가능성도 1, 2%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패팅해 볼 수 있다는 얘기지. 더 나빠질 게 없어. 우리가 몸조심한다 그래서 푸틴은 지금 중국을 골지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조심한다 그래서 북한에 도울 거를 덜 돕는다. 북한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걸 덜 지원할 게 아닌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태연하게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 중국이라는 게임하니까 말이에요. 물론 그건 성략돼 있지. 지금의 조치는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한 게 아닙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잖아요. 우리의 전략적 이익은 우리가 판단하지 왜 네가 판단하냐고. 마피아 두목 같은. 아휴, 참나. 마피아 두목이지. 마피아 두목이 자기를 푸틴에 비하면 모욕하지 말라고 방방 뜨겠네. 단지 우리가 우크라에 지원을 할 때 나토 국가들한테 우크라의 판을 좀 균형을 깨는 그런 무기의 자체 생산 능력 특히 그리고 그 자체 생산을 위한 재원 이걸 유럽이 질러라. 그러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엮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일주일 사이라도. 그래서 저는 미국 대선 전에 이왕 사고 치는 거 사고 치자.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에 이 상황이 펼쳐지니까 저기 어르신이 어떤 입장인지 한번 증명을 해보셔. 우리 이렇게 일 벌려놨는데. 라고 이제 우리는 트럼프를 저울에 올려야 돼요. 이 저울은 한국 혼자서 만드는 저울이 아니라 이미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 유럽은. 또 미국 안에서도.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그 전문가 집단이. 그래서 트럼프를 저울에 올리는 그 큰 구도에 우리가 일조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